혹시나 취미가 뭐냐고 물어오신다면은 나는 요리를 즐겨한다 애쓰대고 싶지만 먹어줄 사람 하나 없어 어젯밤에도 혼자 침대에 누워서 보는 먼 영화를 또 봤다 하겠지요 혹여 또 잘하는 건 뭐냐고 물어오신다면은 나는 이야기를 재미지게 한다 하고 싶지만 웃어줄 사람 하나 없어 오늘도 내일도 크게 음악을 틀어 지키고 대답을 미루다가 그냥 까먹겠지요 사랑 노래를 들어도 이별 노래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요 오시티스는 새 노래나 외국말 노래를 들으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크게 따라 불러요 언젠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오신다면은 길고 긴 꿈을 꾸는 게 좋다며 떠들고 싶지만 꿈에서조차 만날이 없어 어젯밤에도 보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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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 참 머디루 어쩌 사랑 노래를 불러도 특별 노래를 불러도 특별 노래를 불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요 없다고요 오 외로운 애지 모라나 외국말 노래를 들으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따라 불러요 진심한 줄만 알았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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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곁에 떠난 적도 없는데 사랑 노래를 불러도 이별 노래를 불러도 이별 노래를 불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요 знédちょ 아아 스디 merry 흠따 아아 스디视 뜯어뜨 households 바로 멍O 멍게 handling ي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